역시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다. 그쵸? 내둔 내놔, 사모. 아무것도 몰라요. 우리가 무사히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닉네임이 왜 사발이야? 그쪽은 왜 삼겹살인데요? 그냥요. 맛있기도 하고. 제가 들어갑니다. 여긴 창찰의 꿈속이야.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? 넌 좀 좋은 것만 보고 살고 싶거든요. 저한테 좋은 생각 났어요. 지킬 건 지켜야지. 우리 규칙 몰라요? 내가 네 모습이었어? 놀랐어? 여긴 곳에ibaو 내가 오고 싶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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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냐고.